기름 칠했어요? 나도 지금 몇 년째 했던 사람이다. 그러긴 하네. 조금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? 꼬리가 지금 없잖아, 꼬리가. 왜냐면 이거 위잉. 아니, 팥을 너무 조금 넣는다. 여기 너무 짜네요. 저는 팥 좀 많이 넣어주세요. 쫀쫀한가? 꼬리에도 팥을 좀 넣어줘. 나는 늘 부겄다 먹을 때. 꼬리에 팥이 없는 게 굉장한 불만이었어. 꼬리에 팥 넣으면 터져버리지. 근데 왜 꼬리에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? 아니, 누르면 이제 그리 퍼져가재. 꼬리가 없어. 젖었다.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해야지. 기형붕어야, 기형붕어. 오, 진짜 젖었다. 이쪽은 덜 익은 것 같다. 이거, 이거 이 정도면 익은 거 아니야? 아니, 시각은 안 익을 것 같아. 붕어새끼가 탈출했냐?